안녕하세요 아크라시아의 모험가 여러분 총 득표수 25만 이상을 기록하며 더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된 2022 로스트아크 인기 투표 치열했던 투표 열기 속에 선정된 탑100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캐릭터 여러분들이 저마다의 인기를 뽐내주셨습니다 로스트아크 인기 캐릭터 탑100 100위부터 71위까지의 순위를 소개합니다 모험가 여러분의 염원으로 인기 캐릭터 안내에 추가되었던 귀여운 타냐벤톰이 보이는군요 아, 작년에 100위에 간신히 턱걸이로 이름을 올렸던 소금거인이 눈부신 순위도약으로 79위를 차지했습니다 소금거인의 인기 상승세가 무섭네요 다음으로는 72부터 4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타냐벤톰과 함께 새롭게 캐릭터 안내에 추가된 표류소녀 엠마가 50위에 자리했네요 아직도 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한번 방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40위부터 11위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로엔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었던 다르시와 뮌 히다카가 각각 3,248표, 1,657표를 얻으며 16위, 2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3위를 차지했던 샤나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11위로 탑10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이번에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네요 이번에는 탑100 순위에는 없지만 투표 집계 과정에서 웃음을 주었던 몇몇 캐릭터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캐릭터 안내에 소개된 캐릭터들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모코모코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모고바바가 40표를 가져가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게 바로 레기오로스의 수염이 39표를 차지하며 지난 투표보다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엘가시아에서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친구들이죠 엄마 나는 날개 언제 생겨요와 우리는 날개가 자라지 않는다니 사이좋게 4표씩 획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이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투표에 이름을 올리며 뜻밖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지금까지 탑 100위부터 11위까지 순위를 알아보았는데요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인기투표 탑 10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10위 모험가님, 안녕하세요? 네, 모험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아만이 5197표를 획득하며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9위 9위는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로엔델의 여왕님 아제나입니다 총 6,032표를 획득하였네요 마침 널 부르려던 참이었는데 잘 되었군 8위 모험가와 함께 많은 시련을 이겨나가며 루테란의 국왕으로 성장한 실리안이 6,772표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루테란 기사단! 왕의 기사를! 어모어라! 7위 4표를 얻어 7위에 오른 캐릭터는 뒤틀린 악몽을 현실로 만드는 몽환 군단장 아브레슈드입니다 슬픔, 불안,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6위 엘가시아에서 모험가님과 함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던 카단이 13,784표로 6위에 자리했습니다 계획은 준비되었다 5위 세상을 지켜보는 인물을 부여받은 라제니스, 베아트리스가 13,983표를 얻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아크라시아를 지켜보며 기다려왔습니다 4위 4위는 총 15,931표를 얻은 꿈꾸는 추억의 섬의 이고바바입니다 모험가님에게 이 추억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군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후보들과 함께하였던 2022 로스트아크 인기투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탑3 후보를 지금 소개합니다 첫 번째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험가와 함께하는 귀여운 미소녀 에스더 미나브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구나 쿠크 세이튼 두 번째 후보는 오랜 세월을 엘가시아에서 살아온 라제니스의 검 라우리엘입니다 빛의 낙원에 온 것을 환영한다 세 번째 후보는 바로 엘가시아에서 모험가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코니입니다 역시 쟁쟁한 후보들이 탑3에 올라왔네요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탑3 최종 순위를 발표합니다 3위 16,717표를 기록한 엘가시아의 귀염둥이 코니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니가 하고싶은 말이 많았나 보네요 다음은 2위를 소개하겠습니다 2위 라우리엘이 29,472표를 얻어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답인가 좋은 선택이다 1위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무려 6만 이상의 표를 받은 미나브이입니다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힘든 일이 많았지만 네가 있어서 해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난 너와 운명을 함께할 거야 나의 사랑을 받아라 로스트아크를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험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멋진 캐릭터들과 함께 다양한 모험을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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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